디빈이고 용의자고 나발이고 그냥 아까 뭐라 말씀하셨어? 뭐가 없으면 뭐가 없다? 곰박스씨 이 그 예 인질로 잡혀있는 예 이 억류되어있는 인질이 없으면 네네 인질 구출을 할 필요가 없다 인질을 제거하면 인질 구출을 할 필요가 없다 아 죽이면 됩니다 인질을 제거하면 인질 구출을 할 필요가 없다 좋습니다 자 알파그룹에서 나왔습니다 똑똑 아 문여세요 으헿w 흐흐흐흐흐흐흫 옆에 있는 새X 아이고 아이고 러시아에서 왔습니다 그 먼 길 왔는데 문 좀 열어주세요 아이고 아무도 없으시네 아이고 열어 열어 손을 안에 넣어 열어 열어 손동으로 놔 아이고 아 여기 냉장고에 뭐 들어있나? 죽었어요 응 죽으시구요 죽으시구요 또 있어? 또 있어?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 여러분 러시아에서 왔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악수를 또 네네 아유 뭐야 문 앞에 있는 개그 트 년아 죽어라 그냥 으하하하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 이거 가야지 와 미쳤어 설치 한번 할게요 게임 존나 빨리 끝나겠네 짠 날려요 왕에 뭐 없는거 같긴 한데 아 근데 저 리폿 안하고 있으니까 시체보면 알아서 좀 해주세요 여기 트랩있어요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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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라 아유 아유 망속해라 아니 이 미친년이 하하하하하하 미친년이 나한테 총을 쏴? 죽고 싶은거야? 어차피 죽일까 어흥 나이스 대신 용의자 첫살 나이스 용의자가 아니지 크흐흐흐흫 헤헤헤 뭐 뭔진 모르겠지만 죽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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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신닷들 자아 빨리 갑시다 빠르게 원래 이 집이... 원래 이 집이 이렇게 빨리 끝난 집인가? 트랩 없어 문 열어 오케이 어이고 외부에 외부에 악수 바라시는 아휴 아휴 어디 계시나? 아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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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죽고 어휴 그래 그래 동물 먼저 레츠고 레츠고 자 성광 하나 까고 들어가면 돼 오거라 어휴 시발 잘못갔어 오케이 아이고 루포니 일로오세요 일로오세요 잠깐만 여기 먼저 클리어하고 일로오세요 이씨 잠깐만 잠깐만 어휴 뒤져이 오케이 구기신다 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움직이고 퇴근해서 자 빠르게 숙소 아 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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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있어 사람 용의자같애 이거 어휴 미안해요 어휴 프렌드리파이 미안합니다 꼼박스씨 어휴 뭐 어떻게 하죠 콤박스씨 우리 이거 에? 고고요? 예 도망가야지 뭘 시X 고고요 우리 전범이야 우리 국제범죄자 됐다고 이제 평생 도망가는 줄 알아야 돼 우리 이제 내 인생 어떻게 해 헐 하하하하 shock 이러고 하네요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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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영의자인지 팬이신진 모르겠지만 아휴 네 악수해드렸습니다 아휴 잘가지고요 구겨주세요 주발 오케이 주웠어요 도 Answer 도 nutriment 도 mess 미션으로 돌아올 수 있겠죠 난 또 내 인생 책임져주러 온 줄 알았더니 이 녀석들 완전 ress 누가 죽었나? 갑자기 샷 vacunShot이 아주 적극이 좋은 거죠 히의 PC 다 빵빵 잃어 어딨어 나 와 여기 숨었니 설마? 이런 미시년 여기 숨어있었구나 이미 기회같은 년 여기 1층 여기 여기 어딨는지 와 씨발 여기 숨어있었었어? 이생년 이거 우리가 다 때려잡고 다니니까 러브아인 근데 얘는 얼마나 웃었을까 인질이고 뭐고 다 죽여버리는데 당장 독특나게 까인다 야 friendly fire 까지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아파하는 애 죽이면 15점 밖에 안 까이네 연여석 괜찮네?